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크라 엔진의 조명 시스템인 토탈 일루미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일루미니션 TI라고 부르는데요 토탈 일루미니션이 무엇인가 아니면 크라 엔진의 조명 시스템은 복셀 트래싱 기반의 GI라 부르는 글로벌 일루미니션 기법을 제공합니다 대략적인 계열을 설명해 드리자면 고정 객체와 동적 객체에 의한 간접광 반사를 표현하고요 정적 객체에서 대규모 앰비언트 오클로전과 간접 그림자 등을 생성합니다 또한 크라 엔진의 토탈 일루미니션은 다른 여타 게임 엔진과는 다르게 사전 베이킹 라이트 맵을 베이킹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많은 빛과 볼륨에 대한 수동 설정이 필요없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전학광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GI OFF GI ON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글로벌 일루미니션이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이나 그림자 빛 등이 평면적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일루미니션이 켜졌을 때는 어떤 빛에 의한 난반사 그리고 어둠 그림자 부분에서의 좀 더 세밀한 그런 깊이감이 추가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빛의 원본, 조명에 의해서 빛이 다시 난반사되는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태양광선에 의해서 물체의 색깔이 다시 빛을 받아서 배경이 난반사되고 그리고 빛이 받지 않는 부분, 그런 좁고 좀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앰비언트 오클로전이 강화되어서 그런 깊이감이 더해지도록 이런 쪽에 보시면 이제 붉은 조명이 비쳤을 때 다시 벽에 비춰진 난반사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빛이 더 스며들지 않을 부분 그런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 그런 오클로전이 좀 더 이제 부여가 되어서 그림들이 이제 깊이가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크라이엔진의 Total Illumination 이거는 이제 다른 게임 엔진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제 지원되긴 하는데 매우 실험적으로 어떤 명령 커맨드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옵션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라이트맵 베이킹, 사전 베이킹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이킹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좀 수동적인 옵션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이엔진은 빛의 이런 조명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어떤 베이킹 과정이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빛의 어떤 난반사나 그런 것들을 게임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상당히 그게 부하가 높은 그런 옵션이라서 많이 이제 아직은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엔진에서는 이것을 좀 더 사전 베이킹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복셀 트레이싱 기반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게 스포티라고 불리는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에서는 기술 어떤 스파즈 복셀 옵트리 포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글로벌 일루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복셀 기반의 복셀 추적에 그런 기법을 쓰는데요 크라이엔진은 그래서 스포티는 S가 스파즈 스포츠고 V가 복셀 그 다음에 O가 옵트리 그 다음에 TI가 토탈 일루메이션 글로벌 일루메이션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스포티, 스포츠, 복셀, 옵트리, 토탈 일루메이션 스포티의 기법을 크라이엔진은 메인 핵심 조명 기술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글로벌 일루메이션은 조명에 보시면 직광이 들어왔을 때 다시 어떤 물체에 다시 난반사되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빛에 대한 시뮬레이션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그런 조명을 표현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게 글로벌 일루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빛이 햇빛이 바다 내리쬐었을 때 어떤 물체들의 반사가 돼서 색깔이 반영이 되고 빛이 흡수되고 이런 난반사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글로벌 일루메이션은 어떤 빛에 대한 입자 하나에 장면 하나에 수천만개 수억개의 빛의 입자를 난반사를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한 프레임을 한 프레임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십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높은 많은 시간이 계산이 필요합니다 리얼타임 게임 엔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어느정도 이제 간편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복셀 기반의 글로벌 일루메이션 스페큘레이션 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쓰이는 것도 최근에 기술이지만 여전히 고사양의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보편적으로 쓰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전 방식에 그 라이트맵 베이킹 방식 라이트 프로브를 이용한 그런 스페큘러 난반사 그런 것들이 같이 병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글로벌 일루메이션 그런 기법을 게임에서는 아직 보기 힘들고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파즈 복셀 옥트리 스파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희소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복셀 볼륨 픽셀 한 점 볼륨을 가지는 복셀 이라고 합니다 상자 상자 공간 하나 복셀 옥트리 옥트리 는 트리 긴 한데 하위로 단계로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큰게 있으면 그 안에 작게 또 작게 이런 식으로 하위 단계로 쪼개지는 복셀 을 좀 더 분포하는 복셀 분포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빈공간에는 크게 작은 공간으로 갈수록 더 작게 쪼개서 이런 복셀이 배치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많이 좌우되는데요 여러가지 복잡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인 설명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어떤 공간을 복셀화 복셀 이런 것들로 쪼개서 어떤 원래 빛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픽셀 단위 아주 세밀한 거라면 이거는 좀 더 좀 더 큰 크기의 그런 복셀 상자를 통해서 좀 덜 덜 부하 걸리고 어느 정도 좀 그런 일루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빛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난반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셀을 통해서 빛의 어떤 입자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난반사 등을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글로벌 일루메이션 어떤 v-ray나 그런 것들 에 비하면 이제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나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디렉션 디퓨즈로 디퓨스 맵에 기본적으로 난반사가 되고 빛이 받고 일단 빛의 방향에 따라 그런 옆으로 퍼져나가는 빛들 번지는 빛들 를 표현됩니다 그리고 인디렉트 스페큘러도 포함되고요 또 예시리즈의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 이제 빛 조명은 어떤 태양 빛을 그런 대표할 수 있는 디렉션 라이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 라이트로 해서 하늘 푸른색의 하늘빛이 뒤에 이제 들어오고요 여기까지의 기본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바운스된 라이트 이제 난반사된 라이트를 표현함으로써 좀 더 사실적인 조명을 얻을 수 있는게 복사를 옥트리 기반의 토탈 일루메이션이 이제 표현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어떤 그림자에 대한 그런 처리들을 좀 더 이제 앰비언트 콜로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혼합이 돼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좀 더 진보적인 조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셀 어떤 복셀을 이런 분포 시켜서 가장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어느 공간에는 크게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잘게 쪼개서 전체를 전체를 세밀하게 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고 좀 넓은 부분은 빠르게 넓은 복셀을 가지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작게 쪼개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게임 엔진에서 조절을 통해서 사양과 성능에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울센이라는 크라이 엔진을 만든 게임의 스포티 토탈 일루미에이션 예시인데요 온과 오프 됐을 때 차이가 오프 됐을 때는 점체적인 빛의 이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보인다면 스포티가 온 됐을 때는 빛의 난반사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져야 될 부분에 좀 더 빛이 부족해야 될 부분 현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좁은 틈새로 부분에 앰비언트 콜로전이 강화돼서 좀 더 깊이감 있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저쪽 오른쪽 방향에서 빛이 땅에 부딪힌 빛이 어두운 부분 영역으로 난반사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조명이 사실적으로 보이고요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 밝은 빛 영역과 그림자 영역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죠 처음에 빛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앰비언트 콜론이 더 들어가서 깊이감이 매우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셀 복셀이 배치가 되었고 어떤 전체적인 빛의 처리 들을 큼직큼직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빠르게 g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 되는 부분에 앰비언트 콜론이 추가되서 이러한 조합으로 빛에 대한 난반사 스포트 핵심은 빛에 대한 난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콜론이 같이 이루어져서 빛에 대한 처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탈 일루메이션 메뉴는 어디있냐면 툴의 레벨이터 레벨 세팅 안에 인데요 레벨 세팅 안에 제일 하단쯤에 보시면 토탈 일루메이션 V2 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없는 상태에 토탈 일루메이션을 켜지 않으면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로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밝아지는 부분 그림자 영향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안에 어떤 조명을 추가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완전 암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이제 크라이 엔진에서는 이제 토탈 일루메이션 말고 기본적인 이제 조명으로써 엠바러먼트 프로브가 있는데 다른 엔진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어떤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반사는 아니지만 조명을 이렇게 전체적인 스카이 조명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엠바이너먼트 프로브가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빛에 어떤 들어오는 이런 난반사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이제 스카이라이트 일뿐 빛에 난반사가 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뉴얼 엔진에서는 라이트맵 베이크 라이트 매스를 통해서 어떤 난반사 된 것들을 각자 이런 객체의 가 그런 정보를 저장하도록 라이트 베이크를 거래됩니다 유니티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부분 옵션을 높일수록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떤 대규모의 어떤 객체들이나 어떤 맵에서 그런 것들을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크라인진의 이 방식은 전체 어떤 씬에 자동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뭔가 간편하고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사전 베이크방식이 아니라 간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제 어니얼이나 유니티의 라이트 맵 베이크만큼의 디테일 아주 세밀할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복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디테일들을 더 쪼개기에는 좀 더 사양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옵션을 올림에 따라 PC 사양에 따라서 어떤 그런 조명이나 난반사의 그런 디테일을 더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니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라이트 맵스가 잘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도어신 인테리어신 세밀한 조명 화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좀 강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크라엔진 역시도 이제 토탈 일루메이션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기술들의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어떤 옵션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라이트맵 베이크 방식의 어떤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그런거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라엔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토탈 일루메이션 시스템이 좀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베이킹은 예전부터 이제 크라엔진에서 모두 이제 제거된 상태고요 모두 이제 실시간 방식의 토탈 일루메이션이 지금 주요 메인으로 자리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아도 이제 어떤 조명 기존의 트릭이나 엔바이로르 프로브를 통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명 작물 신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이런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일루메이션을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걸 끄고요 이 완전한 어둠 상태인데 여기서 액티브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완전 어두운 영역까지 레트로 와서 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어 약간 뭔가 이렇게 따라온 듯한 느낌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먼저 폐쇄오클루전과 간접 조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GPU에서 이제 매 프레임마다 복살과 그 다음에 광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데요 그래도 약간 약간 빨리 움직이거나 할 때는 뭔가 이제 좀 약간 뒤늦게 처리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복셀 토탈 일루메이션의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일 수 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단점이기도 한게 어 빨리 움직이는 조명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복셀 토탈 일루메이션 이 난반사가 좀 덜 덜 늦게 좀 따로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태양시간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이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GI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조명이 고정된 상태의 그런 배경일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를 아주 천천히 다른 조명들 천천히 움직이거나 객체들 역시도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면 이렇게 이상한 점은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여부에 따라서는 빠르게 성능을 좋게 해서 이제 옵션을 낮추게 된다면 어떤 빛에 난반사 되는 것들이 좀 거칠게 나오는 면이 있고 어떤 빛샘 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런 객체들 안에 뭔가 빛이 조금 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역시 이제 옵션을 올리면 어느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옵션을 켰을 때 이 안으로도 충분히 이제 반사광이 빛에 있던 난반사가 좀 효율적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작품인데 이렇게 된다면 태양에서 오는 이제 빛이 난반사 돼서 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객체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체의 색깔에 를 받아서 난반사 되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노란 굴을 빛에 있는 부분에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빛이 퍼지는 난반사 되는 색깔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전 베이킹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GPU에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천천히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객체들은 정적 객체 스태틱 상태로 두는 것이 좋고요 약간 좀 보시면 뒤늦게 뭔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게 있어요 그래서 GPU에서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뒤늦게 구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토탈 일루미늄을 쓰려면 너무 많은 객체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다들 정적인 상태로 가만히 위치하는게 이상현상을 줄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기본 토탈 일루미늄에서는 좀 더 고급 옵션들이 있긴 한데 이 강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과 개요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벨 세팅 안에 있는 토탈 일루미늄이션 액티브를 크게 된다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토탈 일루미늄이션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적 지오메트리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거야만 이제 반사관과 엠비언트 콜루션이 적절히 생성되고요 어떤 입자나 물과 같은 포워드 렌더링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화나 어떤 안티알리아징 어떤 어 노이즈같은 빛샘현상 이런 것들이 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초목과 어떤 그런 좀 대규모로 배치되는 그런 데에서는 앰비언트 콜루션과 2차 그림자를 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텔레포트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앰비언트 콜루션이 아니 토탈 일루메이션이 이게 나오려면 약간 몇초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동적 객체 역시도 그런 동적 객체들 에는 그런 이런 정적 객체 옆에 있을 때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 같은 경우 움직이는 캐릭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스스로 난반사를 내기가 어렵고 왜냐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런식으로 난반사 되는 색상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캐릭터가 지나가면 이런식으로 정적 객체 을 지나가게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젝션 멀티플라이어 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그런 그 강도를 빛이 들어오는 양을 좀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사된 빛의 강도를 제어할 수는 있어요 이런식으로 빛이 1이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게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한 이제 강도거든요 이런식으로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스페큘러 어떤 이런 스페큘러 강도를 조절하는게 디퓨저랑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고급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몇몇 옵션들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빛이 만약 백읍 백의 상태로 들어왔을 때 다시 난반사 되는게 똑같은 양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나가지 않거든요 만약에 백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으로 통해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어떤 빛의 색상을 이제 감쇄를 시키고 있다라는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츄레이션이 갖다 대면 설명이 또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가지고 어 요건 디퓨즈 바이어스 요건 역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디퓨즈에 어떤 지하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올리게 되면 너무 부역해 되고요 기본 값이 0.05 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그리고 디퓨즈 바이어스는 이제 앰비언트 값을 전역 전역 앰비언트 조명을 이제 추가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아주 완전히 검은 영역을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음수일 경우는 어떤 마이너스의 경우는 근처의 앰비언트 콜루션과 이제 함께 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즈 콘 위드스는 이제 디퓨즈 콘의 넓이를 조절합니다 어 이건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각자 빛이 어느정도로 남았을 때 그 콘의 넓이 그 콘 각도 원풀형의 콘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게 하면은 콘 각도 그러니까 좁게 하면은 빛이 이런 구석구석에 닿는 것들이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디퓨즈 콘 그 각도를 넓게 한다면은 그런 처리가 빨리는 되는데 빛샘 현상이나 이상 현상들이 좀 더 이제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콘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올려 볼까요 이걸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되는 세밀해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면은 좀 더 세밀해지구요 그 다음에 콘 맥스 랭스는 어떤 이 트래싱 되는 이 광선의 그런 그런 길이 이건 미터로 되어 있는데 24m 까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거고 이걸 0으로 한다면 이걸 2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게 매우 짧아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은 좀 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광선이 뻗어 나가는 일단 콘 원풀의 최대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만약 1m 1m인데 1m 이하 길이게 되면 여기를 못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 업데이트 지오메트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켜 놓으면은 프레임 마다 어떤 복셀화를 계속 갱신하는 게 있어서 어떤 이거를 꺼두면은 프레임이 올라왔구요 이거를 업데이트 지오메트를 켜 두면은 복셀화를 계속 프레임화 진행이기 때문에 사양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움직이거나 하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지오메트리는 업데이트 지오메트리는 업데이트 지오메트리는 지형이나 어떤 초목이 수정되는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켜 두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민 노드 사이즈는 가장 작은 복셀 옥트리 노드를 레벨을 복셀 하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작은 값은 좀 더 세부적인 조명이 없도록 하지만 좀 더 작동이 느리고 그런 gpu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메모리 풀이 부족한다면 복셀풀 밑에 복셀풀 해상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게 한다면 이런식으로 세밀한 어떤 조명이 되죠 반대로 이걸 드리게 된다면 거칠게 됩니다 밑에 스케임놈 지하의 라이트는 태양과 지하에 사용되는 표시된 조명을 제외하고 모든 조명 다른 조명들을 해제시키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어떤 환경 프로브들과 엠비언트 조명을 무시합니다 어 이건 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Udless A4 처음에 반사되는 어떤 난반사나 AO 앰비언트 오클루젼부터 좀 더 감쇄를 시키는데요 이걸 인식으로 좀 더 어떤 그 반사되는 거나 앰비언트 오클루젼의 어떤 그런 덩어리들을 좀 더 이렇게 더 덜어내서 사용력을 좀 더 빠르게 하지만 좀 더 노이즈 가 좀 더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use 라이트 프로브라 되어있는데 라이트 프로브를 같이 사용되면 라이트 프로브의 밝기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스칼라이트 그런 스칼라이트 같이 이제 섞여서 표시가 되고 있구요 이걸 끄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라이트 프로브를 쓰지 않는다면 요거를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액티브만 한다면 라이트 프로브가 그런 프로브 맵 아 반사맵 처럼 환경 반사를 위한 반사맵만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복살레이션 LOD 레이셔 복살에 대한 LOD 거리비율을 조정하는데요 좀 큰 컵 값이 이제 크면은 일단 세부적인 조명이 없는데 도움이 되는데 좀 더 이제 느려지고 이제 더 많은 메모리 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셀 풀 어 레졸루션은 어떤 복셀 옥들이 데이터 저장되는 볼륨 텍처 XYZ 크기 를 지정한 건데요 유효한 값은 128 과 256 이 있는데 이 값이 수정되면 엔진을 다시 수정해야 되구요 이때 일부 지하의 매개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너무 큰 풀사이즈는 다른 손실의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128 과 256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S AO AMOUNT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옥클루션 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앰비언트 옥클루션 강도 강도 를 넣게 되는 건데요 이런 틈새 틈새에 들어가는 앰비언트 콜루션 강도 콘솔에서 따로 조절하는게 있어서 기본적인 양만 조절하는게 주어져 있습니다 SS-AO 라고 크라인젠 SS-DO 방향성 옥클루션 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고급 강좌 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Object Maxxper View Distance 는 복셀화하는 객체 가 최대 시야거리 보다 큰 객체에서만 좀 크고 중요한 객체에서만 되는데요 0으로 설정하면 이 설정을 해제하는 건데 그러면 아주 작은 폴리곤 삼각 폴리곤 객체를 무시하기 해제하는 건데요 완전 재복셀화 변경상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낮추게 되면 아주 작은 객체들 까지도 그런 복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려면 이 수치를 올리게 되면 그 수치보다 큰 객체들만 복셀화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단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건들 필요 없는 그런 거라서 기본적인 어떤 토탈 일루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토탈 일루미니션 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객체들을 표현하는 난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조명이나 그런 것들 난반사 을 통한 난반사는 지금 포인트라이트를 넣어놨는데 난반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것들 역시도 어떤 이 옵션을 고급 상위 옵션을 켜고 설정을 했을 때 난반사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태양 태양 하나로 난반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더 고급 옵션을 활성화한다면 빛에 바운스되는 지금은 한번만 반사가 되는데 그거를 두번 혹은 세번 기회 여타 다른 옵션을 통해서 좀더 그런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빛의 조광이 좀더 많이 들어갔을 때 반탄 난반사는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기고 있구요 실시간으로 복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닫으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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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 변하게 되구요 이것이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면 빛에 의한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난반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크라이 엔진을 통한 조명은 매우 직관적으로 어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조명이 될지 모르는 사용자들도 원하는 품질을 손쉽게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질하고도 또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재질을 바꿔도 거기 색상에 맞춰서 난반사가 변한 것들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이 색깔이 곧바로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인 제공되는 크라이 엔진의 토탈 일루미션 모드는 인터그레이티브 모드 중에 통합 모드 중에 가장 기본이 이제 0번 0번 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떤 그 이제 조명 품질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엔바이런트 프로먼 프로그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ti 하나만으로도 이제 괜찮은데 그 ti 로도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저 어 고전적인 이제 기법으로 포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써 갖고 어 부족한 조명들을 좀 더 이렇게 치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늘려 주고요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변하지 않는 태양상태의 조명일 경우에 아직도 포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좀 더 배경이 어떤 씬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온게 초록색 여기 이제 반사가 되는 토탈 일루미에이션 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약간 초록색 을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반사된 스페큘러가 태양 말고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스페큘러 멀티플라이어를 0으로 해주고 디퓨즈 강도를 적은 수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더 보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TI를 보조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여타 게임 엔젠에서도 이런 라이트 매스나 어떤 라이트 베이크 기법으로 이런 GI를 차전 베이크 한 다음에 부분적인 이런 조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많이 게임에 최적화를 하고 레벨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이 강좌에서는 크라엔진의 기본적인 토탈 일루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옵션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세밀한 토탈 일루메이션 적용하는 방법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